안녕하세요. 파팀장입니다. 현재 여기가 어디냐면 대구 제일 중심도로 달구벌대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지금 여기 보면 지하철 2호선 내당역, 바로 내당역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매물은 이 내당역에서 한 10발짱으로 한 20발짱만 하면 충분히 내당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게 비슷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차량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방향은 대구 반월단 가는, 동성로 가는 방향이고요. 차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방향은 죽천 내거리, 성소공단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주변에 이런 상업시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바로 앞에 호플러스도 그리고 사우나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 골프장, 식자재마트, 헬스장 등등 임차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이만한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매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내당역에 내려서 바로 이랜드타워 진입하는, 여기 파도국에 진입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앞쪽에 차량들이 줄 서 있는데 여기 왕복 2차선 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바로 여기 도로변 앞에 한 집,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바로 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에는 여기 카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뒤 도로변에서 차량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차도 공사도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안쪽으로는 2층, 3층, 4층으로 구성되고 오피스텔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현관이 있는데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1층에는 보면 이렇게 창고식으로 만들어 놓고 주인분 별도로 이렇게 창고를 쓰시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관 들어오면 여기 4개 채널로 CCTV 작동 중에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일단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계단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는 걱정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어도 아사리 엘리베이터 넣을 공간에 가구를 하나 더 넣어서 세를 받는 게 여기는 더 유리한 입지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구조가 전부 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지만 내부는 거의 원룸, 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방 하나 있고 거실 안에 있는 투룸 구조 하나와 그리고 원룸이 4가구 그래서 총 5가구가 2층, 3층, 4층 있는데요. 상가 하나와 오피스텔은 15가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하고 2층하고는 구조가 똑같고요. 그리고 4층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여기 보면 수도 계량기함이 있어요. 이거는 층층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세대별로도 계량기를 별도로 다 달아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 세대별로 옵션은 크롭션 구조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달고볼 대로 바로 인접해 있고 내당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라서 임대업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입지는 잘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여기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올라오니까 옥상 관리도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건물 옥상에 올라오니 바로 보이는 게 성한오피스텔입니다. 성한오피스텔 고압쪽에 보면 여기 대구 제일 중심도로 달고볼대로 바로 보이시죠? 오피스텔 바로 밑에는 바로 내당역이 있고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밑에 전면에서 보이는 도로가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건물은 도로변에서 보면 전면은 좁죠? 전면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건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길쭉하게 직사각형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건 제한이 없어서 건축물을 아주 활용성 있게 지을 수 있어요.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뒤쪽의 원룸들보다는 훨씬 땅을 활용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오피스텔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242제곱미터 건물이 529제곱미터 대지구평수 73.3평 건물 160평입니다. 2014년 3월 31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9억 5천 대출은 2억 5천 있다고 하고요. 임대보증금 6천만원 있습니다. 현재 인수가격은 16억 4천에 월수익 660만원 이자는 제가 6% 잡았습니다. 이자 125만원 제외하니 535만원 남는 수익률은 약 3.9% 나오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로 구분이 됩니다. 대출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거 없고 추가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부담이 조금 높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대출을 통해서 인수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매가격은 싼 편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 달구벌대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내당역 2호선 바로 초역세권 여기 가까워도 이만큼 가까울 수 없는 매물인 것 같아서 일단은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매물도 있다고 소개시켜봐 들려고 차량에 나왔고요. 일단은 주변에 달구벌대로도 끼고 있고 그리고 오방 이랜드 타워 그리고 주변에 각종 운동시설이라든지 헬스, 사우나 등등 젊은 분이라든지 임차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이 건물 주변으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 하시기에는 더우나 좋은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나 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